안녕하세요, 트랙입니다. 이렇게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. 6월에 나올 뉴 싱글 트랙이라는 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최근에는 곡 작업을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. 그 외에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러 온답니다. 네, 트랩의 의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트랩의 의미를 직역하자면 덧, 벗어날 수 없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. 저의 음악, 저라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고 싶다 라는 차원에서 의미를 담아봤습니다. 그리고 트랙이라는 곡에 대해서 소개를 짧게 하자면 일단은 현 시대 젊은 친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이 순간 고민하지 말고 즐겨라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. 가사를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. 많이 기대해주세요. 펑키한 사운드의 곡이고요. 저희만의 그런 독특한 색깔로 위트있게 풀어낸 곡입니다. 좋은 곡이에요. 고등학교 때부터 음악으로 알게 된 친구인데요. 음악으로 알게 된 건 진짜 좀 남다른 거예요. 가고자 하는 음악적인 방향도 잘 맞고요. 서로 좋은 바이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6월에 트랙이라는 곡으로 피부과 저의 새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저 솔로 음원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요.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너무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주